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제주지역 사회적 거리 두기가 3단계로 1단계 완화됐습니다. 4단계로 강화된 지 한 달 만인데요. 하지만 추석 연휴에 예상보다 많은 관광객이 제주를 방문하면서 코로나19 감염 재확산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김항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 시내 한 노래연습장. 출입문부터 의자까지 내부를 소독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제주지역 사회적 거리 두기가 3단계로 내려가면서 지난달 18일 집합금지 조치 이후 한 달에 만에 영업을 재개할 수 있게 됐습니다. 문을 여니까 설레인 반도 있고 걱정 반도 있습니다. 솔직히 혹시나 이렇게 되다가 문을 닫으면 어쩔까 이런 불안한 감이 좀 많이 왔습니다. 제주도가 다음 달 3일까지 거리 두기를 3단계로 낮추면서 사적 모임은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면 최대 8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사실상 영업이 금지됐던 유흥시설과 노래방도 밤 10시까지 영업이 허용됩니다. 최근 일주일 사이 제주지역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거리 두기 3단계 기준인 13명보다 적은 7명. 하지만 추석 연휴 기간 제주를 방문한 입도객이 예상보다 4만여 명만은 25만여 명으로 집계되면서 감염 재확산 우려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추석 연휴 동안 만여 명이 진단검사를 받아 3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제주공항선배진료소에는 평상시보다 7배 많은 검사자들이 몰리면서 6천여 건의 검사가 진행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달 제주지역 확진자 3명 가운데 1명이 외부 요인으로 파악되고 있어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도권과 그 외 비수도권의 제주를 제외해서 그렇게 확진자 수가 확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응대하도록 저희가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석 연휴가 끝난 첫날 제주에서는 8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특히 수도권 지역 코로나19 확산세가 잦아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제주는 연휴 이후 거리 두기 3단계가 적용되는 다음 달 3일까지가 지역 내 추가 확산의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제주도는 추석 연휴 기간인 지난 18일부터 닷새 동안 다중이용시설 897곳을 점검해 집합금지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유흥시설 2곳을 적발하고 고발 조치했습니다. 또 출입 가능 인원을 개시하지 않거나 발열 체크를 하지 않은 종교시설 4곳에 대해서는 행정지도 조치했습니다.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은 지난 7월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반려 결정으로 제동이 걸린 상태인데요. 국토교통부가 이 반려 사유를 보완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조사해 제2공항을 중단할지 재추진할지 판단할 연구 용역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송원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토교통부가 제주 제2공항 건설을 추진하기 위해 2019년 6월 제출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환경부는 지난 7월 최종 반려 결정을 내렸습니다.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이 일시 중단된 것처럼 보였지만 국토교통부는 최근 공항 분야 최상위 법정 계획인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에 다시 포함시켰습니다.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감한 현안인 제주 제2공항 문제를 놓고 해법을 찾으려는 정부 여당의 고민이 커지고 있는 상황. 지난주 제주를 방문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제주 제2공항 문제와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7개월 정도 시한을 정해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가 안고 있는 문제는 여전히 있기 때문에 북토부의 용역 결과를 기다려보자는 말씀으로 답을 대신하겠습니다. 제주 MBC 취재 결과 국토교통부는 환경부가 반려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제주 제2공항 건설을 접을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연구 용역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환경부가 제시한 환경적 요인에 대한 반려 사유를 면밀히 검토해 해결이 가능한지 종합 검토하는 용역을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용역 결과 해결이 가능한 것으로 나오면 다시 보완해서 제주 제2공항을 재추진하고 해결이 어렵다는 결론이 나오면 사업을 포기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연구 용역에 어떤 문제를 포함시킬지 용역 범위와 용역 수행 기간을 검토해서 결정한 뒤 조만간 발표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송원일입니다. 제주 MBC가 추석을 맞아 실시한 도민 여론조사. 오늘은 마지막 순서로 제주 주요 현안으로 떠오른 비자림로 확장공사와 트램 도입에 관한 결과를 전해드립니다. 비자림로 확장공사와 제주시 도심의 노면 전차인 트램 모두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환경 훼손 논란으로 중단된 뒤 공사 촉구 결의안이 최근 도의회를 통과하면서 갈등이 커지고 있는 비자림로 확장공사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물었습니다. 찬성한다는 응답이 46.7%로 반대한다 44.2%와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찬성한다는 의견은 50대와 60대 1차 산업 종사자에서 상대적으로 높았고 반대한다는 의견은 20대 이하와 30대, 40대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제주시 도심의 노면 전차인 트램을 도입하는 계획이 최근 제3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최종안에 포함되면서 논란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트램 도입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44%로 반대한다 40.5%와 오차범위 안에서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찬성한다는 응답은 블루 칼라 종사자에서 반대한다는 응답은 30대와 자영업 종사자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이번 조사는 제주 MBC가 코리아 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4일과 15일 이틀간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 포인트고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됩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제주도의 한 고등학교 교실에 설치된 에어컨에서 불이 나 학생 300여 명이 대피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교사들의 빠른 대처로 인명피해는 없었는데 연휴를 끝내고 등교한 학생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박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주도의 한 고등학교 교실. 천장에 설치된 에어컨 사이로 시뻘건 불꽃이 새어나옵니다. 학생들은 놀라 사방으로 흩어지고 교사도 서둘러 자리를 피합니다. 어제 오전 10시쯤 제주시내 모 고등학교 교실 천장 에어컨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2학년 교실이 있는 4층 건물 1, 2, 3층 교실 3곳에서 거의 동시에 발생했습니다. 화염과 연기는 쉬는 시간이 끝날쯤 치솟았는데 학생들은 다음 수업을 준비하다 급히 대피했습니다. 냄새가 너무 많이 나서 수업을 받다가 위를 올려다봤는데 갑자기 불이 나서 다 같이 대피했어요. 교실에는 불에 그을린 실내기와 화재 당시 뿌려진 소화기 분말로 어지럽혀져 있습니다. 불이 나자 교사들은 해당 건물에 있던 학생들을 모두 밖으로 대피시키고 소화기로 불을 껴습니다. 펑 하는 소리가 났다고 해서 여기 에어컨에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불이 났기 때문에 소화기를 찾아서 불을 끄면서 옆에 계신 선생님들 통해서 전체 학생 다 대피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했습니다. 학교 측은 불이 난 건물을 사용하는 2학년 학생 330여 명을 오전 중 모두 귀가시켰습니다. 학교 건물 옥상에서는 불이 난 에어컨과 연결된 실외기 일부가 검게 그을린 채 발견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연휴 기간 동안 낙뇌 등을 맞아 손상된 실외기가 다시 가동되면서 과절류가 흘러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혜진입니다. 가을색이 점점 짙어지면서 아침 저녁으로 부쩍 쌀쌀해졌습니다. 낮 동안은 가을볕이 강하겠는데요. 제주 지역은 오늘 자외선도 강해서 낮에는 조금 덥게 느껴지기도 하겠습니다. 하지만 해가 지면 금세 서늘함이 감돌겠는데요. 오늘 일교차에 유의해서 입고 벗을 수 있는 얇은 겉옷 챙겨 입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구름 사이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밤부터는 차차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3, 4도 떨어졌는데요. 북부와 남부 지역 19도를 보이고 있고요. 동부 지역 18도로 쌀쌀합니다. 낮에는 볕이 기온을 끌어올리면서 대부분 지역에서 27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도서 지역도 구름 낀 가운데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도 1m 안팎으로 잔잔하게 일면서 오늘 어업 활동하기 양호하겠습니다. 내일은 동풍의 영향으로 아침에 북동부 지역의 빗방울이 조금 떨어지겠고요. 낮에는 산지와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약한 비가 지나겠습니다. 당분간 완연한 가을 날씨를 보이겠고요. 일교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추석 연휴에 술을 마시고 차량을 몬 운전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지난 17일부터 닷새 동안 주야간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벌여 면허 취소 10건과 면허 정지 13건 등 23명을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했습니다. 한편 이번 추석 연휴 기간 제주에서는 교통사고 33건이 발생해 44명이 다쳤는데 작년 추석 연휴보다 교통사고는 53%, 부상자는 68% 감소했습니다. 여행업과 관광숙박업 등 15개 업종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이 연장됩니다. 제주도는 고용노동부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연장안에 따라 특별고용지원 15개 업종의 유급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을 현행 270일에서 300일로 30일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도내 여행사와 호텔 등 관광분야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은 2,300여 건으로 전체의 33.2%를 차지했습니다. 제주형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1,300억 원대 지역생산 유발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연구원은 지난해 4월 이후 4차례에 걸쳐 지급된 재난지원금 1,406억 원 가운데 1,085억 원이 도내 가계 소비에 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재난지원금 지급에 따른 지역생산 유발액은 도내 가계 소비 지출액 1,085억 원에 1.23배인 1,333억 원이고 도내 취업자도 1,677명 증가한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제주 4.3을 미국에서 공론화할 방안을 논의하는 국제포럼이 오는 26일에 열립니다. 재미 4.3기념사업회 유족회가 주최하고 제주 4.3기념사업위원회가 주관하는 이번 포럼에서는 한국의 저항문학을 통한 제주 4.3의 설명과 미군정의 4.3 책임에 대한 주장 발표가 이어질 예정인데, 온라인 줌을 이용한 화상회의로 진행됩니다. 최근 5년간 서귀포 지역에서 축구장 350여 개 면적의 초지가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현재 관리 중인 초지는 6,900여 헥타르로, 지난 5년 동안 개발사업에 따른 전용 등으로 축구장 면적의 350여 개에 달하는 253헥타르가 감소했습니다. 서귀포시는 다음 달 23일까지 초지 불법 전용 여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일 계획입니다. 제주지역 배송비 인하를 유도하기 위한 택배 배송비 부담 실태조사가 이뤄집니다. 제주도와 제주 녹색소비자연대는 다음 달 1일까지 도민 1,100여 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쇼핑몰 이용에 따른 배송비 부담과 도의 물건 배송 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제주지역 평균 배송비는 한 건당 2,528원으로 다른 지역 417원보다 6.1배 높았습니다. 제주농협과 제주감귤연합회는 최근 태풍 찬투의 영향으로 해상 운송이 중단돼 다른 지방에 출하하지 못한 하우스감귤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특판 행사를 엽니다. 이번 행사는 현재 제주도 내에 적체된 하우스감귤이 추석 이후 한꺼번에 출하될 경우 가격 하락이 우려됨에 따라 내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전국 하나로마트와 대형 유통업체, 온라인 쇼핑 등을 통해 하우스감귤 250톤을 할인 판매합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3단도 김연경 부장판사는 수십억 원대 가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기소된 62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4년 도로건설 자재 운송사업체를 운영하며 거래은행 지점의 이용 실적을 높일 목적으로 19억여 원의 가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스투데이 제주를 마치겠습니다. 제주를 마치겠습니다.